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김종인과의 결별 그리고 이준석과의 갈등봉합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유튜브 채널처럼 마냥 윤석열 찬가를 부르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 제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들을 두고 털튜브라는 다소 모욕적인 그런 상용하지만 저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인정한 대로 윤 후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준석 등등의 문제는 호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는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정치 초년생으로 윤 후보가 대선판에 뛰어들 때부터 경험 부족과 미숙함 그리고 검증받지 않음 그리고 오랜 검사생활 이 검사생활이란 것이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착착 움직이는 경직된 관료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드러난 분명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윤 후보가 고치지 않는 한 가득이나 어려운 대선판에서 윤 후보가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을 봅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로선 배색이 찢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종인의 쿠데타로 불릴 정도로 정치판에 익숙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무리한 그리고 사전 예고 없는 상의 없는 그런 선대위 해체하니 결국 그를 오히려 날려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종인이 무엇을 개량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김종인은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발신 등을 총괄하는 윤 후보 비서시 해체를 목표로 해서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김종인이 선대위 해체와 전면 쇄신을 기출해서 윤 후보 척건들을 정리하려고 해서 그렇게 그리고 그 대신에 자신이 정권을 행사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척건들이란 것은 혹자는 그들을 두고 윤핵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김종인은 내가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도 개막했으니 그냥 연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그의 의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김종인의 목표와 의도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윤석열이 대선 고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 답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종인은 1월 6일날 n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후보가 심프로tv에 나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서 프로그램 전후에 여론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가는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보면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슴은 안 되겠다고 해서 윤 후보와 몇 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 3일날 선대위 개편한 선언은 윤 후보와의 사전 논의에서 비서실 종합상황실 합치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본인이 개편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대위를 꾸릴 때 같이 참여하지 않고 선대위를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융합이 안 돼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지혜 영입 이수정 영입 김민정 영입 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김종인 씨가 방송에서 틀어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 후보의 일정관리와 메시지 발신 등을 담당하는 곳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사안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끊임없이 윤핵관을 둘러싼 시비가 그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윤 후보가 개입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사안이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소위 자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신의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득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가장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보다 후보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거듭 거론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에 부절한 문제가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그런 비판이라든지 이준석 씨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윤석열 후보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냥 아주 어려운 선거가 아닙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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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선거입니다. 지지율이 괜찮게 나올 때 윤 캠프 내부에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저 양반들이 정말 오판을 해도 정말 심각한 오판을 하는구나. 한마디로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 오판과 안일함은 백전백패입니다. 시작부터 저는 거의 불가능한 승부에 가깝다고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의 이긴다고 이렇게 윤 캠프 내부의 핵심 측근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도저히 제가 볼 땐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혀를 끌끌 차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저 양반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정신줄을 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황 판단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대선 판국을 그렇게 못 일으켜서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야기죠. 국민의힘에는 그 정도 인재밖에 없냐 이야기죠. 왜 그러냐. 다 사심의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사심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볼 건데 사심이 끼어 있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니까. 그게 결국 지금 문제를 어렵게 한 겁니다. 선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자체가 기울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지금까지를 잠시 점검해보더라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메시지다운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아주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뭘 발신할 건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본인의 능력 문제인지 아니면 보좌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어겠죠. 그러나 본인의 능력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면 세신이 있다면 선거에 경험이 많고 그리고 사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들을 윤 후보가 곁에 두고 정교하게 기획된 준비된 그런 일정과 메신지 발신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김종인 씨가 나간 다음에 조언 가운데 이런 부분은 새겨들만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실수를 한 번 하고 나면 거기에 쏘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조언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유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능하지 않으면.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수가 없이 좀 잘하기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 사심도를 내려놓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애간장이 녹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농공행상이란 이런 부분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런 대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임해주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